긴급 매각, 서대구 IC바루 공장 첫년부터 다행도 창고 업종 추천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에서는 꾸준한 활동과 실적, 인근 부동산과의 공동중계로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구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소형 공장입니다. 서대구 IC바루 근처에 위치해 물이동과 출퇴근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현재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와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면적 155평에 건물은 110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 96평, 2층 사무실 14평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 공업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섬유 제조, 가구 제조 및 전기공사, 샤시, 물류통, 창고 등 다양한 업종에 추천드립니다. 2013년 8월 14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주출구 기준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공장에는 2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계약구 입주는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청구가 9.7m로 되어 있고 1층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매도가는 11억 9천만이며 대출도 80%까지 가능하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공장렉덕스 부동산으로 문의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서대구아시 바로의 귀한 소형 공장 창고 금매가권으로 현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온 물건으로 교통이 너무 좋아서 투자로 좋고 각종 제조공장 창고로 적합한 물건입니다. 매매 면적은 155평이고 건물은 110평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있으며 건축물은 공장입니다. 매매가는 11억 9천만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 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